Q. 과잇 안녕하세요 여러분. 쿠과입니다. 저는 오늘! 새로운 아이폰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양치만 하고 바로 집에서 나왔어요 운전해서 빨리 갔다 오려고 나왔습니다. 아우 설레네요. 아우 빨리 받고 싶어요. 아니 어제 그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이제는 아이폰 미리 분출하는 게 안된대요. 그래 가지고 그리고 오늘 받으러 갑니다. 이거는 엄마가 먹으라고 해독주스 같은 거 해줬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맛있네요. 맛 없을 줄 알았는데.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. 그래도 다행히 잘 주차하고 이제 올라갑니다. 아 계단으로 가야겠다. 레벨트 맞았네? learn about介紹자. 도착했습니다. 어제 그곳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etc. 지금 뜯어도 되죠? 네. 다 된거죠? 네, 다 비셨어요. 저 그 주차해가지고 아, 다 비켰어? 네. 반갑습니다.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우선 집에 가서 제대로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카이 다 나가야 돼.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. 짧은 미니 겟레디 윗미를 해볼게요. 먼저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으로 폰 공급을 해줄게요. 얘는 두 번 해줄 거예요. 제가 아이폰 11 프로로 바꿨잖아요. 저 바꿔서 기분은 좋은데 진짜 막 꼭 바꿔야 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좀 불편하거나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XS 쓸 때도 iOS 항상 최신으로 썼거든요. 근데 11 프로는 아예 좀 다르더라고요. 조금씩 아예 자체가. 이거는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앰플 세럼 사용해 줄게요. 지금 피부 상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분을 듬뿍듬뿍 공급해줘야 돼요.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서 굳이 설명드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 가고 약간 이런 거를 담으면서 아이폰 개통하러 가는 그런 것도 짧게 짧게씩 담았거든요. 아예 언박싱 영상도 따로 올릴 거고 제가 밤새면서 제가 시험 기간에 피부가 많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 스킨케어 그대로 대전에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영상을 찍었어요. 그 다음에 한율 립밤 사용해 줄게요. 얘는 컬러 없어요. 그냥 수분만 공급해 주는데 저는 피부가 예민할 때 립밤도 좀 안 맞는 거 쓰면 입술이 되게 막 따끈따끈따까따끈따까따끈따까따까더라고요.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닥터호킴스 스쿠라테놀 리커버 크림 사용해 줄게요. 제가 닥터호킴스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었는데 이 제품에 20년 전문가의 노하우가 들어있대요.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걸 들으면 사실 좀 끌리잖아요. 저희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10년이나 20년을 잘 안 되더라도 그거를 계속하면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다.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약간 오래된 전문가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면 얼만큼의 노력에 들어갔을지 사실 알 수 있잖아요. 제가 화해 어플을 엄청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근데 가끔 보거든요. 이 제품도 98% 정도가 자극이 없다고 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. 신기할 정도. 이게 약간 밤 타입 같은 크림 느낌인데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유분감이 엄청 많지도 않고 엄청 무거운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. 제가 짐을 좀 줄이려고 선을 이렇게 팩트 형식으로 된 걸 가져왔거든요. 얘는 맥의 프랩 플러스 프라임 페이스 프로텍트 유비 쿠션 컴팩트 제품이에요. 열면 선 쿠션 같은 느낌인데 선 쿠션이라기보다는 살짝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인데 자외선 차단 기능 강하고 아주 살짝의 톤업과 프라이머 기능이 좀 있어요. 근데 얘를 너무 두껍게 바르면 좀 그 위에 쿠션을 올렸을 때 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이 코 부분은 그렇게 살짝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주면 모공이 좀 잘 외워져요. 제가 리뷰 영상 올렸던 맥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 컴팩트 NC20보고 사용해 줄게요. 입생 거를 파데를 요즘 너무 잘 써가지고 쿠션도 살 거 고민 중인데 파데가 있으니까 쿠션은 좀 다른 거를 사보고 싶은 생각도 드리더라고요. 근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피부 상태에서 요즘은 좀 얇게 발리고 피부 표현이 예쁜 게 좋더라고요. 시간이 없으니까 허다닥하고 다시 맛있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. 으으 맛있겠다. 얘는 양념곰장어 얘는 얘는 숯불 돼지 소금 얘는 기름에 고추 이거 꼭 달라고 해야 돼요. 기름에 마늘 이거 꼭 달라고 해야 돼요. 얘 꼭 달라고 해야 돼요. 여기 오뎅탕에 계란까지 콩나물국 테슬라 얘는 볶음밥인데 얘도 같이 먹어야 되고 여기 김에 싸먹으면 더 맛있대요. 으음 아침에 먹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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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어? 내가 사준거 꼈네 반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